자, RF텍 봤고요. 또 이제 추가로 확대하기 위해서 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도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바로 일발장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발장전은 앞서 김영미 애니저의 맥락하고 조금 비슷하기는 할 수 있어요. 종목 재편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은 나왔지만 마이웨이를 선언한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내 갈 길 가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해야 되는 소명은 해외의 변동성과 우리는 조금 분리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중심에는 가장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정경민 차장하고도 자주 어제부터, 어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집중적으로 많이 다뤘고. 최근에 보면 테마 종목들도 있는데 차별화가 또 나름에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대외 변수보다는 국내 이슈에 따라서 미국 휴장을 했을 때 지난 주말에 우리 주초에는 따로 테마주들은 올라간 경우가 있죠. 기업 공개하는 IPO, 카카오게임즈, 다음에는 또 지금 BTS 얘기도 하고 있고. 뉴딜 펀드, 뉴딜 정책, K-뉴딜? 이렇게 바르면 오늘 좀 꼬이는군요. 첫 째려보겠어요, 그런데? 아니요. 아니요, 화면인데. 저 화면 좀 더 설명하고. 다시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조금, 미국에서는 이슈가 오늘 저녁에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앞서 설명을 모두 드렸죠.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는데 2연 보복 소비 때문에 눌러왔던 소비가 8월 달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치가 나타나면 인플레이션이 좀 자극을 받고 이러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다시 시장에서는 실적 종목 위주로 봐야 된다. 성장주보다는 실적주. 그렇다면 과연 삼성전자가 2년 만에 다시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할 것인가? 물음표를 정해놨습니다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느낌표로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9월 11경이니까 조금 9월 달이 좀 남았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하는 그런 동의적인, 묵시적인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대충 9조 2천억에서 9조 6천억까지 밴드인데 어제 일부에서 10조 6천억을 불렀어요. 저는 11조까지도 한번 불러보고 싶은. 서로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 경매. 그래서 사실 시체가 있는 알맹이의 기업을 선정해 봤는데 일단 조금 먼저 얘기 잠깐 하고 기업으로 들어가야죠? 네, 그렇겠죠. 그럽시다. 정현민 차장의 성경은 어때요? 지금 미국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세게 조정을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등세가 나쁘지 않았고 또 애플의. 필라델피아, 죄송해요, 말 끊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리 김명희 매니저도 그렇지만 오프닝 때 항상 점검을 하는데 그 지수가 막 과열을 품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할 때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같이 동반했던 건 아니거든요. 물론 참고할 만한 지표이긴 한데.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다는 점이고. 미국에서의 약간의 고점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랑 또 별개로. 어제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사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직접 연관이 없는 다른 곳에서 뭔가 매수의 포인트, 어떤 실적 개선의 포인트를 찾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포인트는 지금 다 눈에 보입니다. 어차피 화웨이 때문에 막혀 있는 것들을 빼고 난다면 역시 비메모리 쪽이고 5G 쪽이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애플하고 관련돼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애플에 내년부터는 삼성이 OLED 패널을 공급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로 지금 한국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의 어떤 디커플링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좀 강하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자화전자를 아까 말씀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나요? 그렇게 노출해버리면 어떡해요. 스포일러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휴대폰 부품주들은 제가 우리가 MC넥스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한 달 반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좀 하락을 갔었잖아요. 관련주는 아니고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는데 결국에는 정영민 차장의 포인트나 제가 보는 포인트, 그다음에 김영민 매니저도 사실 시장을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분리하는 그런 뭔가 차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반도체가 대략 제가 봤을 때 6조 이상. 그다음에 모바일 사업부가 적인데 3조 5천억에 4조를 받다가 이게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바일 향, 지금 RF 레이브가 아니라 안테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말이 좀 꼬였네요. 하여튼 카메라 모듈 쪽, 그쪽도 지금 굉장히 잘 돼요. 자화전자는 사실 카메라 모듈에 액츄에이터도 있지만 저 PTC 히터라는 게 굉장히 주목을 받는 거죠. 수소차와 전기차에 무조건 써야 됩니다.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로 동력을 하는 것들은 단독적인 열을 내는 기관이 PTC 히터고 객단가가 아마 100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캐파 시설이 한 150만 개까지도 찍어내는데 그렇다면 얼추 봤을 때 1,500억, 마진율 25에서 30% 보면 한 400억가량은 얹힌단 말이죠. 그러면 저거 안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짱또를 던진다면. 파장을 또. 부품주들은 제가 한 달, 두 달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제철 주식이라는 제목을 달고 약간의 한시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시장 부품주의 어떤 숙명과도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과 같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인다기보다는 어떤 이슈와 일정적인 호재를 앞두고 급등을 했다가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보이고 이런 양상이 좀 나오는데 어제 우리 코스닥 시장을 놓고 보면 애플과 관련된 부품주들 이쪽에서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전에는 갤럭시 모델에 어떻게 스펙이 들어가느냐 이것 때문에 강세를 보였다면 지금은 애플에 들어가는 스펙, 관련된 종목들에 편승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제철 주식 버전 2, 시즌 2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물론 저런 그리고 PTC 히터도 온대기후, 냉대기후에 한해서 필요한 거죠. 날 더운 나라에는 필요 없는 거죠. 에어컨이 필요하죠. 그런데 히터는 어쨌든 다 조금씩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있긴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품주는 일단 너무 긴 호흡보다는 좀 짧게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코스닥에서 그런 힌트를 줬기 때문에 저는 실적 부분도 있다. 제가 또 준비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껴놓도록 하겠고 일단 부품주들은 짧게 보자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쟁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덧붙여 드리고 싶은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사실 지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그때 사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소위 말해서 좀 폄훼하는 시각들이 되게 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기를 언뜻 봐도 큰일 났겠구나 했는데 의외로 문을 열어보니까 잘 됐단 말이죠.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원 이상은 또 애플의 보상금조로 받은 일시적인 영업이익이었고 이게 3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는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10조 원을 넘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께 강력히 말씀을 드렸던 근거가 새롭게 지금 형성되고 있는 5G와 관련되어 있는 기류 아마도 하웨이의 빈자리를 삼성전자가 가장 빠르게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정말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퀄컴, IBM, 엔비디아 줄줄이 삼성전자가 그동안의 TSMC한테 물량을 뺏겼던 걸 소위 말해서 하웨이와의 결별 수순으로 돌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앞으로 어떤 성장성, 단순히 이익의 규모보다는 삼성전자도 성장성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 거예요. 5G라든지 파운드리 쪽에서 메모리 쪽에서 조금 약간 부진한 부분들을 충분히 상세하고도 좀 남기 때문에 저는 이익이 9조 원, 10조 원, 11조 원 그것보다는 이런 시장의 시각이 형성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거든요. 소위 말해서 미국의 애플이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애플을 사지 삼성전자를 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애플의 주가가 가파린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플은 이제 좀 갈 만큼 간 것 같은데 다른 기술주들 중에 좀 사볼 만한 회사가 없나라고 이렇게 이렇게 좀 찾다 보면 삼성전자가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적극적인 수급들, 소위 말해서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아니라 액티브 자금들, 어제 우리 차장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그냥 콕 찍어서 얘만 지금 사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런 건 결국은 시장을 산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탄력을 받게 되면 그 아래 밴더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비메모리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5G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장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기업들이 동반해서 같이 삼성전자에서 사이클의 수혜를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 그 디커플링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의미가 상당히 좀 크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삼성전자가 시장 지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들 얘기하지만 여기에 또 집중되거나 시세가 이쪽으로 몰리면 개별 기업들은 조금 가라앉거나 그래서 아까 차별화에 대한 이야기, 테마가 그동안은 시장을 뭔가 조금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테마주가 조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삼성전자의 수급이 몰려버리면 아무래도 시장의 시각이 무작정 이제 어떤 성장주만 바라볼 수는 없는 거고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가치주 쪽으로 눈을 틀어버릴 경우에는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TSMC의 상향 레포트를 보면 역시 이제 비메모리 쪽의 확장, 그러니까 다품종 소생산의 확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비메모리 계속해서 지금 확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돼서 이제 역시 후공정, 그리고 5G 칩 관련돼서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혼자만 가는 그런 현상은 약간 이제 시장 거래에 있어서에 나온 일부 특정으로 좀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가는 이런 시장에서는 의외로 이제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종목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삼성전자는 품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가전사업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것 같아요. LG전자의 실적도 지금 올라가듯이 TV, 그러니까 재택,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전 교체 수요, 거기에 이제 모바일과 타블렛의 교체 수요, 노트북, PC의 교체 수요, 이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게 실적으로 연관되는 것 같은데 기업을 좀 정리합시다. 그래서 저는 뭐 자화전자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고 추가를 하실 만한 저기에다가 저는 DB 하이텍 DB 하이텍 좀 떠오릅니다. 눈뜩 떠올랐어요. 자화전자의 내용을 뒤로 지우고 그때 DB 하이텍을 하나 붙여주시고 김병기 매니저는 혹시 얹을 만한? 저는 필옵틱스라는 종목을 좀 얹고 싶은데요. 사실상 이제 오늘 이제 다뤘던 5G나 이쪽 비메모리 쪽 계열의 종목은 아니고요. 디스플레이 쪽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OLED 쪽이 이제 어쨌든 애플 향 이제 모멘텀을 좀 기대를 분명히 해봐야 되거든요. 삼성전자의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하반기 때 이제 신작 스마트폰들을 줄줄이 좀 출시를 하고 있고 애플 역시도 이제 10월, 11월 달에 이제 올해 새로운 이제 신작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디스플레이 업종의 종목들은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삼성의 A5 투자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거. 코로나19로 인한 변수 때문에 사실 이쪽이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투자한다는 얘기 나오고 계속 안 되고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아마도 저는 이제 올해 하반기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어느 정도 좀 확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의 또 한 축 디스플레이 쪽도 이제 조금 숟가락을 좀 얹은다면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 이어테크닉스하고 필옵틱스가 거의 비슷하게 좀 레이저 장비 쪽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OLED 쪽에서는 또 핵심적인 기술력이 있고 또 필옵틱스는 디스플레이 쪽뿐만 아니라 또 약간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헝가리에 이제 나가 있는 필옵틱스의 자회사 이제 필에너지가 삼성 SDI로부터 벌써 이제 상반기에만 천억이 넘는 이제 2차전지 제조 장비, 노칭 장비를 벌써 이제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최소한 10에서 12% 정도 좀 나와준다면 여기서만 지금 올해 거의 한 15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필옵틱스도 삼성 계열의 이제 종목으로서 같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필옵틱스 얘기했고 DB 하이텍은 김영희 매니저도 한 번 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도 DB 하이텍도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추가로 딱히 하실 내용이 없으면 보내드릴까요? 네 저는 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사장님께서 또 많은 얘기를 또 해주셨을 것 때문에 순서대로 되어있지는 않아요. DB 하이텍이 정영민 찾아, 바꿨네. 역시 우리 빠른 CG팀. 네. 저는 중간에 참. 되게 정착을 많이 하시던 것 같아요. 나도 화면을 보니까. 오늘 과연 이 세 종목 중에 뭐가 제일 많이 올라가는지를 좀 보고 꼴짜하시는 분이. 그런 경쟁은 아닌데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됐네. 다음 주에 커피를 쏘는 걸로. 뭐 어디다. 시청자분들한테 다 쏘요. 저희끼리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오늘 미국장은 좀 조정을 좀 받았지만 뭐 이렇게 기분 좋게 좀 시장 출발을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제 따로 이벤트는 없으니까요. 다음 주에 저는 또 더 새로운 종목도 더 참신한 내용으로 종목 키워드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민 차장은 저는 이제 DB 하이텍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DB 하이텍 스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원래 아나패스예요. 저도 이제 아나패스인데. 스포일을 했다고 또 삐졌어요. DB 하이텍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그 가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컴퓨터 소위 말하는 파운드리죠. 그게 이제 센서예요. 여러 가지 센서들. 그렇죠. 여러 가지 센서인데 되게 단순한 것도 있고 그 스스로 이제 말하자면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얘기가 그 스스로 뭔가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센서로 볼 수 있는데. OS 칩들 뭐 이런 것도 되죠. 하다못해 그 우리 자동문도 센서잖아요. 그렇게 좀 단순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센서 관련된 그런 파운드리를 좀 하고 있는데 좀 역시 좀 다품종화되다 보니까 내년에 있는 그 실적 예측치가 지금 올 3분기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가장 좋은 영원한 테마는 역시 실적이니까 실적을 동반하는 이제 그런 흐름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고.